1960-70년대 한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배우 남궁원은 서양적인 외모와 당시로서는 드문 180cm의 키로 한국의 그레고리 팩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얼굴과 화면을 장악하는 카리스마는 많은 관객을 사로잡았고 특히 다양한 캐릭터를 능숙하게 소화하는 그의 연기력은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헐리우드의 아이콘 그레고리 팩과 자주 비교되며 한국 영화계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궁원은 단순한 미모를 넘어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과 변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으며 전통적 스토리텔링과 현대적 영화 기법의 조화를 이루려는 세대의 열망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화면 속에서 머물지 않고 미래의 배우들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여전히 한국 영화의 소중한 아이콘으로 기억되며 후배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남궁원을 화려함 그 자체로 기억합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매력적인 존재감은 그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외모와 매력은 만나본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카리스마는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남궁원의 모습은 영화 속 캐릭터와 다르지 않게 특별했지만 실제 그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의 영화 속 인물들은 극적인 갈등과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었지만 실제 남궁원의 삶은 영화적 화려함 대신 현실의 도전과 시련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기복은 영화 속에서 단시간에 해결되는 갈등과 달리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를 영화계로 이끌었으며 때때로 논란과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역할을 맡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팬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호기심을 자아내며 끊임없는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궁원은 이제 한국 나이로 90세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그의 직업적 선택과 생애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크며 특히 2022년에 공개된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많은 이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여정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으며 그가 이토록 색다른 역할들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남궁원은 193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장남으로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기대와 책임을 안고 자랐습니다. 그가 자란 조용한 환경은 훗날 그의 삶과 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미군기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하기로 결심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싶어 했고 언젠가 유학의 꿈을 이루겠다고 다진했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에 몰입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꿈꿨던 외교관이나 교수로서의 길을 열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 국제관계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감을 주겠다는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외교의 복잡한 과정을 탐색하거나 교실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유학계획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던 중 그의 삶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기 자궁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들은 그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고 가족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슬픔과 불안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유명 영화사의 사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사장은 그의 친구의 아버지로 한때 그에게 연기 경력을 권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영화에 출연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사장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남궁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꺼내든 마지막 카드였고 그는 자신의 재정적 안정보다 어머니의 건강을 우선시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물 치료, 각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고 그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헌신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편안함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남은 시간 동안 고통을 덜고 가능한 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의 곁을 떠났고 남궁원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남궁원이 신인 배우로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그는 연기력에 대한 혹평을 받았습니다. 외모는 매력적이었지만 연기 실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동료 배우들의 연기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기술과 스타일을 꼼꼼하게 기록해 자신의 연기력 향상에 매진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결국 그를 존경받는 배우로 탈바꿈시켰고 뛰어난 외모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연기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그가 오랜 노력 끝에 성과를 이루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비록 외모가 그를 스타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가 약속하는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고 연예계에서 외모가 종종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외모 이외에도 배우로서의 성공에는 더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는 신영균과 신성일이라는 두 명의 저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1927년생으로 각각 전형적인 한국 남성의 카리스마와 독특한 페르소나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들과 달리 남궁원은 비슷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인정이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영균과 신성일이 영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반면 남궁원의 역할과 업적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에서는 남궁원의 외모가 역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시기에는 007 시리즈와 같은 스파이 영화가 인기를 끌었고 남궁원은 이러한 장르에서 비밀 요원 역할을 맡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임스 본드와 비슷한 역할로 자신의 연기력을 뽐내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들은 주류의 인지도를 얻지 못하고 틈새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남궁원은 신상욱 감독과 최은희 배우의 인정을 받으며 더 큰 기회를 꿈꿨으나 시기가 맞지 않아 놓친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참여한 드라마 작품은 2011년의 여인의 향기로 임중희 회장 역할을 통해 다재다능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감정적 깊이를 관객들에게 인상 깊게 전달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정길과 함께 협업하며 강철만 역할을 맡아 스크린에서의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연기를 연습하고 캐릭터의 동기를 탐구하며 우정을 나누며 단순한 동료에서 벗어나 깊은 이해와 존중을 쌓아갔습니다. 결국 남궁원은 힘들었던 초기 비판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과 연기력 향상을 통해 자신만의 연기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시도하며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는 종종 기존의 사회적 틀에서 벗어난 사고와 창의성을 추구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개념과 아이디어는 당대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사고는 그가 세상에 남긴 깊은 발자취를 보여주며 그가 제시한 비전과 당시 사회적 규범 사이의 간극을 강조합니다. 1972년 그는 한국 최초의 햄버거 레스토랑인 빅보이를 명동에 열며 한국의 요식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미국식 패스트푸드의 개념을 한국 시장에 도입하여 햄버거의 인기를 이끌어내려 했으나 당시 햄버거는 주로 미군 기지 내에서만 소비되던 이국적인 별미로 인식되었습니다. 햄버거가 한국인의 전통적인 입맛과 맞지 않았던 탓에 그는 사업의 지속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개점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이는 요리 선호도의 문화적 차이와 새로운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는 복잡성을 배우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햄버거가 한국 요리 시장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79년 롯데리아가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롯데리아는 햄버거와 패스트푸드를 한국인에게 더 친근하게 소개하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 점진적이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음식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기존 통념에 도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는 통찰력과 창의적인 사고는 그의 동시대 사람들과 확연히 차별화되었으며 그는 당시에는 보기 드문 수준의 혁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반과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조기 유학 프로그램의 확산에도 그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해외 유학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국제교육의 새로운 지형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이른 시기부터 국제적인 환경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조기 해외 유학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유학 홍보를 넘어 더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학습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967년 영화계의 아이콘 남궁원은 운명적으로 그의 아내가 될 양춘자를 만났습니다. 그 시기는 그가 영화 촬영을 위해 빈번히 해외를 오가던 때로 바쁜 일정 속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졌고 그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열정과 예술적 감상으로 이어진 그들의 관계는 깊은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양춘자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문화적 경험과 언어적 소통 능력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양춘자는 그 순간을 운명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궁원이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로 인해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과거와 미래가 얽혀있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그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임을 확신했습니다. 당시 남궁원은 잘생긴 외모와 탁월한 연기력으로 주목받는 신성한 스타였고 신상욱 감독의 신필름에서 활동하며 영화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연애 생활에 대한 관심도 컸으며 특히 동료 배우 도금봉과의 열애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에 열광했고 업계 내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결혼 이후 남궁원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았으며 모든 구성원이 같이 있고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행사마다 빠지지 않으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랐으며 물질적 유산보다는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남궁원은 자녀들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삶의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길 원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닌 비판적 사고와 이해를 키우고 꿈을 쫓는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 모두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문적, 문화적 안목을 넓혔고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남궁원의 본명은 홍경일로 이 이름은 그의 정체성과 가족의 뿌리를 깊이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그는 예명으로 더 널리 알려졌지만 홍경일은 여전히 그를 가족과 연결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아들 홍정욱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다양한 업적을 통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낸 홍정욱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활약했으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중요한 정치적 인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복잡한 비즈니스와 정치의 세계를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홍정욱은 중학교 시절 해외로 유학을 떠나 새로운 문화와 학문적 환경을 경험하며 시야를 넓혔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명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경험은 많은 가정에서 자녀의 조기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교육의 부문 홍정욱의 성공적인 유학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조기 해외 유학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리며 국제교육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궁헌은 결혼 후에도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살며 스캔들 없이 성인기의 복잡한 과정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는 원칙과 약속을 중시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였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판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영화 배우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들의 카리스마와 재능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 때문에 영화 산업과 그 속의 스타들에게 더욱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시 많은 배우들이 유흥을 즐기는 것과는 달리 남궁헌은 나이트클럽을 피하며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의 진지함과 신비로운 아우라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원칙과 다른 행동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홍정욱이 미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궁헌은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그에게 큰 압박이었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한 헌신이 우선이었습니다. 남궁헌의 아내는 예상치 못하게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의 재정적, 감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는 치료 비용을 감당하는 동시에 아들이 해외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켰지만 그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며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현실은 그를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압박했지만 그는 이를 감당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궁헌은 가족의 안녕을 위해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들이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혜를 제공하는 것을 진정한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 덕분에 그의 자녀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뛰어난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부모로서 이룬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 겪은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약 2에서 3년간 수많은 난관을 겪으며 결국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 심해져 고향인 서울로 돌아가 위로와 지원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은 회복을 위해 친숙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 아내의 건강 상태는 심각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고 의료진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내렸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중했고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바탕으로 6개월 정도의 기대수명을 예측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고 다가올 불확실한 여정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46세에 암으로 투병했을 때와 똑같이 아내도 그 나이에 유방암을 앓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평행선은 저를 무겁게 짓눌렀고 잔인한 운명에 대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이 가혹한 형벌을 내린 듯 느껴졌고 그 생각은 제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 즈음 남궁원은 아내와 함께 광고 계약을 맺어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직업적인 이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그들만의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광고는 큰 인기를 끌었고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남궁원은 촬영 후 바로 수술을 앞두고 있어 신중한 준비와 집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바쁜 일정을 조율하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아내를 잃는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을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었고 또다시 그런 상실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 덕분에 심청아빠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녀 곁을 지켰으며 이러한 헌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진정한 사랑과 돌봄의 의미를 상징하며 그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을 위한 헌신에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뒤따랐습니다. 아내의 치료비와 아들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는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며 자금을 마련했고 이는 그가 지키고자 했던 원칙과는 상반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 홍정욱은 아버지의 이러한 결정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는 깊은 배신감과 혼란을 느꼈으며 아버지의 행동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홍정욱은 지금도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그것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돌이켜볼 때 이 경험은 그의 관점과 미래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오랜 기간 심각한 소화불량에 시달리며 큰 불편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소화기 문제가 장기적으로 그의 건강에 부담을 주었고 결국 암진단으로 이어진 주요 요인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문제와 암발병 사이의 연관성은 건강문제가 어떻게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남궁원은 2002년에 2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암이 3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은 그의 당시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암이 진행되기 직전의 상태는 치료와 관리 측면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자신의 상황을 짙게 가족에게만 공유했고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과적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수술로 인해 대장의 약 30cm가 제거되었고 이는 그에게 큰 신체적 변화와 회복기간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것이 치료계획의 일환이었으나 그의 아내의 강력한 설득으로 그는 항암화학요법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화학요법이 그의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내의 조언과 지지 덕분에 그는 치료계획을 제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내도 암을 겪었고 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영향으로 저도 주사나 방사선요법을 피하게 되었죠. 덕분에 제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가까운 의사에게 치료 옵션에 대해 물었을 때 확률은 50, 50초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그는 지금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원의 이러한 경험은 질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가족의 지지를 받아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궁원은 2011년 드라마 출연을 통해 연예계에 복고하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복고는 그가 여전히 연기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80대의 나이에 Y10 뉴스에 출연해 근황을 솔직하게 전하며 또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연기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업계의 후배들을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는 그가 연기 분야에서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기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홍정욱의 딸과 선녀가 불법 제품과 연루된 논란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의 행동이 가족에게 미치는 의미와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홍정욱과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주었고 법적 파급 효과와 사회적 지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와 추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력 대선 후보로 손꼽히던 홍정욱에게 이 사건은 정치적 야망에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그의 정치적 미래에 의문을 던지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정욱과 친분이 있었던 남궁원 역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지며 두 사람 모두 사건으로 인해 직업적,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정치계에서 겪는 극심한 압력과 도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남궁원의 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는 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는 헌신적인 할아버지로 유명했습니다. 바보라는 애칭까지 붙을 만큼 사랑을 듬뿍 주었던 그는 손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에 이번 사건은 그에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공공 이미지와 사건의 예상치 못한 전개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많은 이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복잡한 감정세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원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해외 유학을 통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이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학문을 쌓으며 글로벌한 경험을 추구하는 트렌드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학의 기회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조기 국제교육의 의미와 그에 따른 문화적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0년, 홍정욱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당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세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중요한 관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특히 2019년 큰딸의 불행한 일로 인해 당시 중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히며 그 사건이 가족의 건강과 상황에 미친 영향을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남궁원과 홍정욱 가족이 겪은 도전과 변화의 순간들을 잘 보여줍니다. 2022년, 영화계 소식통은 남궁원이 작년에 건강 악화로 인해 장기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그는 집에서 편안히 회복 중이며 지속적인 치료와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회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건강을 되찾기 위한 헌신을 잘 드러냅니다. 소식에 따르면 남궁원의 건강 문제는 약 2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으며 이는 질병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작년에는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어려운 시간을 견뎠고 결국 외래 환자 치료로 전환해 집에서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정기적인 검사와 지속적인 의료감독 아래 건강을 회복 중이며 이전보다 한층 나아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하여 때로는 악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남궁원은 여전히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지만 신체적 움직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지 기능이 여전히 건강하지만 신체적인 제한으로 인해 활동성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남궁원은 2024년 2월 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9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그의 사망 원인이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확인했으며 사망 시간은 정오 무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고 그의 유산에 대한 회상과 감사를 자아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남궁원은 종종 한국의 그레고리 팩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그가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그레고리 팩과 유사한 카리스마와 탁월한 외모를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여준 매력과 깊이 있는 연기로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회복력의 상징이었으며 이번 이별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상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